안녕하세요. 후식맨입니다. 오늘도 리듬세상 더 베스트 플러스 시작해보죠. 후식맨 리듬지수 71 진약하게 저희가 저번에 엔딩은 봤죠. 태비리와 마마가 제외를 하고 태비리 마마를 구해냈는데 구해따긴 좀 그렇고 어쨌든간에 이제 안해본 게임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챌린지 모드로 한번 가죠. 제가 사실 상점에서 게임을 살려면은 리듬 구슬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미리 구슬을 많이 모아두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이곳은 도전 귀찮아문 혼자서 갈지 아니면 친구가 갈지 선택하라문 전 친구가 없으니까 혼자서 그래가지고 릴러몬 월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다보니까 다 제가 했던 게임이더라구요. 그래서 굳이 녹화할 필요가 없고 저는 리듬 구슬을 많이 모아다가 게임을 사면 되겠다 싶었는데 브룩 월드로 가니까 어... 어디 있을까? 어! 여기 있다. 이렇게 2번하고 3번처럼 못 봤던 게임들 있죠. 우리가 안해본 게임들을 이 기차를 타면서 할 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굳이 게임을 사려고 리듬 구슬을 녹화달을 해가지고 하는거보다는 그냥 여기서 기차 타면서 모테보험 게임들 위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부터는 이제 브룩 월드부터 함께 챌린지 모드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로몬 월드는 어차피 좀 템포가 빨라진다거나 조건이 추가된다거나 하는 리믹스가 있긴 했지만 다 똑같은 게임이었기 때문에 브룩 월드의 모테보험 게임부터 해봅시다. 일단 집중의 순간에는 셋 다 해본 것 같죠. 1번이 그 견공 닌자였고 2번은 서해 3번은 무사 요것도 코러스 개구리 탭댄스 해봤고 여기부터 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포크가 있으니까 코인 5개로 도전하려면 예 폭식 도장 기차 출발 출발 좋았어 포크 찍기 이게 처음 해보는 게임이죠. 날아오는 음식을 포크로 찍어요. 그리고 배부르게 먹어요. 라이프 규칙이 있는데 라이프 3개로 클리어하기 어? 야 그럼 좀 힘들겠다. 라이프 3개면은 3번밖에 실수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템포도 없대고 오리지널도 안 해봤는데 포크 찍기 어 이거야 저거 항아리 아니야? 흐흐흐 식사 시간입니다. A를 눌러 날아오는 음식을 포크로 찍어보세요. 우선은 신호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죠. 1, 2, 샷 1, 2, 샷 할 때 먹으면 되나? 1, 2, 샷 오 됐다. 샷이구나. 1, 2, 샷 꿀꺽 1, 2, 샷 저 꿀꺽이 되게 리듬이 없는데 좋아요. 이제부터는 신호 없이 한번 해볼까요? 오 그래 1, 2, 샷 아 좋구나 1, 2, 샷 꿀꺽이 너무 헷갈려 1, 2, 샷 좋아 아주 좋아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어 이게 전부야? 오 정말? 아 근데 목숨이 3개 있군요. 왼쪽에 저도 보이네요. 가자 띵둘샷 띵둘샷 오 오빠 샷 띵둘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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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샷샷 연속 샥샷 띵둘샥 샥샷 띵띵 샥샥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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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하지마 헷갈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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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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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 쩝 안돼 띵띵 띵띵 띵 좋아좋아 띵띵 뭐야 뭐야 띵띵띵 꿀띵 안돼 띵띵 꿀띵띵 띵띵 아 어떡해 띵띵 어우 저 막대가 뭘까? 엄청 어렵다 띵띵 띵띵 아니야? 오 어떡해 기차가 부러졌다 다시 한번 해보죠 생각보다 어려운데 바로 플레이해봅시다 야 이거 세번의 목숨이라는게 너무 어려운데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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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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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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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쩝쩝 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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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냠냠 쩝쩝 포이 냠냠 쩝 냠냠 땀 땀 땀 땀 땀 어 어떡해 이거 못하는구나 내가 큰일 났다 오 뭐야 방금 저 이상한 왁자는 뭐지 하하하 나는 알 수 있을까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걸 선택했나 아 말도 안 돼 포크 찍기 다시 한번 간다 항아리 녀석 포크 찍기 너무 어렵다 포이 포크 찍기 포크 찍기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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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 호이 시작된다 호이 호이 냠냠 쩝 읏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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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글 띵 둘 셋 이 박자가 너무 어려워 너무 감각을 하고있어 안돼 띵띵 띵띵 띵 띵띵 띵띵띵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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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는데?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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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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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됐어 띵 띵 오 됐어 거의 다 왔었잖아 아이구야 아니 이렇게 잘 될걸 결과 오 됐다 클리어 다행이다 아니 이렇게 잘 될 걸 그렇게 구성했단 말이야 기차는 이미 간당간당한 상태인데 일단은 첫번째 감을 넘어갔고요 돌아온 로봇공잘 오일 여기는 뭐 이것도 세번의 실수밖에 용납 안하네요 이건 해봤으니까 플레이하기 제2공장 자가업계실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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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이정도는 봐주나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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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 빰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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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큰거다 맘땅 가득 좋아 좋아 큰거다 맘땅 가득 다음 손님 오시고 그다음 손님 오시고 아저씨 아저씨 맘땅이요 좋아 좋아 옳치 어 어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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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콩콩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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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콩 4 6 4 5 아 마지막에 약간 애매했는데 아 그래도 하트는 치켰어 어 어차피 클리어 조건이 하트 사수니까 좋아좋아 그래 새로운 게임을 줘 오 됐다 그 다음은 그 다음 뭐였지 아 카멜레온 나쁜 녀석들을 마구마구 먹어 치우는 카멜레온 애완동물로 딱일지도 이것도 라이프네요 뜨거웠어 바로 플레이하죠 오 빨라 빨라 띵 둘 셋 호잇 둘 셋 빨라 빨라 호잇 둘 셋 호잇 둘 셋 호잇 둘 셋 둘 셋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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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아 어떡해 호잇 둘 셋 셋 호이 둘 셋 셋 호이 둘 셋 셋 호이 둘 셋 넷 둘 셋 호이 둘 셋 호이 둘 호이 둘 셋 호이 너무 빨라 하 그아 후야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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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동동동 동동동동 빠바바바바밤 빠밤 오 다행이다 간당간당하게 오 됐다 하나도 클리어는 되는구나 다행이다 아 이렇게 고생을 고생을 해가지고 세 개를 클리어를 하면은 고작 리듬굿을 하나 주더라고요 꼬링 오 용키도 골까지 왔구나 문 중간에 그냥 내팽개치고 가라앉을 줄 알았더니 꽤나 훌륭한 녀사이구문 좋아 이 코스를 처음으로 클리어한 기념으로 좋은 것을 주겠다문 넉넉하게 주세요 아 브루코스에서는 두 개씩 주는구나 옐로몬 코스에서는 하나씩밖에 안 줬거든요 어 나 더 놀래 다른 코스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게임이 요거 하면은 아 근데 포크 또 해야되고 여기에 못해본 거 두 개 있죠 로봇 다음에 뭔가 네모난 거랑 로봇 다른 거 로봇 있고 즐거운 공장 견약 입어봅시다 견학 네 기왕 포크할 거 그러면 아까 그거 할 거 그랬다 그쵸 다음에는 좀 생각을 잘 하고 골라야겠네요 돌아온 로봇 공장 오일 이거 또 하는 거야 오 제발 제발 좋아 이건 점수 모드라서 1점 점수만 넘으면 클리어네요 93점 높다 간단간단 끝내고 두번째 들어와 새로운 게임 어 이거다 부품 조립 부품을 조립하는 공장입니다 부품을 계속 운반하다가 마지막에 끼우면 완성입니다 이건 75점 획득이네요 이것도 템포업이야 오 연습 한번 해보고 가죠 부품 조립 여기는 부품 조립 공장 부품을 운반한다 B 1,2,3,4 아 눌렀는구나 1,2,3,4 2,2,3,4 날아가 버리는데 부품 날아갔어요 어차피 버릴 부품 왜 운반하는거야 1,2,4 돌려주는거잖아 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잘하고 있다, B 다음은 조립이다, B 컨베이어 벨트 위에 물건에 부품을 끼우면 된다, B A로 운반하고 B로 끼운다, B B도 쓰는구나, 이제 어, 뭐야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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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호이, 아, B, 아, 갑자기 나오는구나 호이, 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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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눌렀어 아, 저 빨간데 겹칠 때 하이, 하이 음, 마, 이렇게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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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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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눌렀어 바보같이 호이, 호이, 호이 어, 어떻게 클리어 이런식으로 열심히 조립하면 된다, B 잘 부탁합니다, B 요러시구, B 가자 원, 투, 쓰리, 포 호이 호이 좀 빠르다 호이 호이 아 왼쪽에서도 오는 거야 어, 어떻게 해, B였어 하나, 둘, 셋, 넷 빨라지는데 아, 또 틀렸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호이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넷 또 빨라졌다 급하게 하지마 정확성이 먼저지 하나, 둘, 셋, 넷 둘, 둘 박자가 변하는게 더 어려워 하나, 둘, 셋 또 느려졌어 하나, 둘 세워라 내워라 거의 좋아 퐁 하나, 둘, 셋, 넷 점수 들어가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아, 틀렸다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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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점수 안 될 것 같은데 제발 75점 만 넘자 76점 가자 조금만 더 어우 다행이다 클리어 어려웠네요 옳지 다음 문으로 다음도 처음보는 게임이죠 로봇공장 나사 로봇공장의 나사 조회기 담당 나사를 꼭꼭 조여 멋진 로봇으로 완성시켜보세요 이번에는 80점 획득이네요 너무 어렵다 친구랑 같이 하면은 모두의 점수를 합하는구나 훨씬 유리하네요 여기는 로봇공장 로봇들의 나사를 조인다 B A버튼으로 나사 조이기 시작 끝까지 조였으면 손을 뗄 것 B 이것도 누르는거구나 아하 휙휙 하나 둘 셋 오 오 오예 한다 잘하고 있다 B 하나 둘 셋 하트 생기네요 생명이 들어가고 있어 하나 둘 셋 오 예 쿵 하나 둘 셋 오 예 잘하고 있다 B 이건 좀 어렵다 누르고 있다 떼는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짧은 것도 조인다 B 아 그래 하나 둘 셋이 아니야 두 번짜리구나 두 번짜리구나 하나 둘 뚠뚠뚠뚠 하나 둘 렛츠 고 뚠뚠뚠 하나 둘 렛츠 고 잘하고 있다 B 진짜 나 B 흐흐흐 그럼 잘부탁합니다 B 요러시코 B 자꾸 내 얼굴 나오니까 긴장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눈 뚠뚠뚠 하나 둘 셋 어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은데 그쵸 하나 둘 셋 아닌가 나만 그런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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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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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예 소리가 헷갈려 왜 작아졌을까 마지막에 중간에 음악소리가 갑자기 작아진 것 같아가지고 어우 다행이다 너무 놀랐어요 이 소리는 똑같은 것 같은데 원래 그런가 어쨌든 간에 새로운 게임도 간단하게 부셔줘 지금 마지막에 뭐였구나 아 머신 리믹스 다양한 게임이 마구사카사 등장 일한다는 건 행복한 일이야 어 몬스터 규칙이다 끝까지 먹히지 말기 이거는 그러면은 아까 앞서했던 그것도 나오나 로봇공장 나차도 나오나 음 빠르다 원 투 호잇 레몬 원 투 화면이 작아져 호잇 아 레몬 아 메론 딴딴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딴딴 호잇 정박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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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 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 오 좋아 쟤딱 쟤 쟢 쟢 정박을 치면 다시 커지네요 긴장하라고 두번째까지 호잇 탑 원 투 하하하 딴딴딴 딴딴 호잇 호잇 레몬 딴딴뚜 딴뚜 아 안돼 안돼 뒤에 뒤에 뭐야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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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던 딴딴 아 어떡해 팝 팝 팝 팝 어어 뒤에 몬스터가 원 투 원 투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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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원 투 하하하 호잇 호우 멜로 오우 다행이다 아 몬스터가 있어가지고 저게 먹히면 안되는거야 정박을 쳐가지고 자꾸자꾸 도망가야 되는거야 하하하 어려웠다 49정화 클리어 좋아 좋아 음 뭐 이 정도야 뭐 하하하 꼬린 이건 얼마줄까 리듬구슬 오 용케도 구울까지 왔구나 뭐 중간에 그냥 내팽개치고 달아날줄 알았더니 똑같은 말이네요 꽤나 훌륭한 여사 읽은 분 좋아 이 코스를 처음으로 클리어한 기념으로 좋은것을 주겠다 문 아 그걸 두개구나 이렇게 모은 것으로 나중에 못해본 게임은 삽시다 해볼 수 있는 게임은 여기서 하구요 또 놀래 다른 코스 오늘은 한 코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못해본 게임 3개 들어있구요 이거는 2개쯤 들어있는 것 같은데 3개 들어있나 포컬 총집파 이거는 다 해본 게임 같죠 여기도 못해본 게임 하나 들어있는 것 같아 이거는 다 해봤고 리믹스 3회경이래 맙소사 엔딩은 너에게 맡길게 이것도 다 해본 게임 같은데 저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게 뭘까 그렇다면 저 이거 안해봤죠 2번은 안해봤고 우리가 엘리트 노동자로 갑시다 이거는 3개는 안해본 게임이니까 이게 효율적이겠다 엘리트 노동자 엘리트 노동자 출발 자꾸 일만 하는 것 같아 일하는 호빵 요건 해봤죠 호빵이 빠릿빠릿하게 일해요 선배님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보세요 일하는 호빵 옳지 들어와 들어와 하나 둘 셋 넷 꽁꽁꽁 꽁꽁꽁꽁 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 꽁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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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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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빵빵 오우 나갔다 와 빵러보 빵빵빵 진짜란 짠 짠 짠 빵 옳지 퍼펙트 아니야 점수는 두근두근두근 야 91점 좋아 좋아 다음 게임 주세요 다음 게임은 임원회의 높은 사람들이 모여 지금부터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멋지게 회의를 진행해 볼까요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아니지만 가보도록 하죠 80점 획득 임원회의 아무리 봐도 돼지인데 연습도 해보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플랜A부터 하겠습니다 플랜A는 순서대로 회전을 멈춰 합니다 이게 무슨 회의야 당신은 마지막 차례 차례가 되면 내일로 멈추세요 거의 그 트리오 짝짝짝 그 확장판 같은데 아 안 눌러도 되는구나 멈출때만 누르면 돼 돌아가는 자동으로 돌고 1,2,3,4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플랜B로 가겠습니다 모두 동시에 A로 멈춰 주십시오 1,2,3,4 문제없어 보이는군요 실전했어도 이번의 웨이처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군요 1,2,3,4 1,2,3,4 도키 1,2,3,4 돼지인데 도키 1,2,3,4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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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톡톡 킥킥킥 킥킥 통통 킥킥킥 킥킥킥 킥킥킥킥 킥킥킥킥 자 같이ï 호 아오 못박으로 마지막에 공격하다니 하지만 날 속일 순 없었지 한 번 80 86점 하하하 87점 예상 아우와 좋아좋아 91점 좋아좋아 간단간단 자 다음으로 가죠 오 분류창고 분류작업을 하는 현장입니다 정확하게 분류하자고 깔끔하게 집에 가자구요 이번엔 85점이네요 좀 까다롭겠다 분류창고 응? 뭐가 있는데 사탕공장인가? 분류연수를 시작합니다 먼저 분류방법을 익혀주세요 비로사탕캐치 퐁퐁퐁 퐁퐁퐁 쌀보리네 쌀보리 오케이 계속할게요 벌레를 쳐서 떨어뜨리기 히히 오 거미야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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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호잇 호잇 어 어 어 간다 간다구나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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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때리고 잡고 때리 때리 아 미안해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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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렵다 간다 너무 헷갈려 이상으로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간다짠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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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각자 제자리로 가주세요 간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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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얼굴 내리고 있는 것 같아 오 사람 봐 오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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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보리 보리 쌀 보리 쌀 보리 쌀 보리 쌀 보리 뒤ев다 는거 봐 쌀 보리 보리 쌀 보리 쌀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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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보리 쌀 보리 어 내 얼굴 나왔어 깜짝이야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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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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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저번에 이열산스 하던 애 아니야? 그쵸 찐밥 먹는 애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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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보리보리 쌀 어 뭐야 월급 하하하하 마지막에 월급 받았어 월급은 받아야지 85점 안될수도 있겠다 아 다행이다 87점 감사합니다 오우 좋아좋아 그 다음 게임은 원숭이 시계 얼마전에 구입한 손목시계 흔해 빠진 평범한 시계가 아니랍니다 끝까지 먹히지 말기 이건 뭘까? 아 몬스터 규칙 좀 어려운데 원숭이 시계 원숭이 시계 설명서 원숭이가 터치하면서 시간을 알려줍니다 지나가는 순간 지나가는 순간 A로 터치 귀여워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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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짝 10분 좋아좋아좋아좋아 15분 좋아 아 초구나 원숭이 시계 설면서 가끔 시각이 엇박이 됩니다 오우 왜그래 우키 소리에 주의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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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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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아아 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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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우키 우키 하는구나 이상 어? 아 두개만 하면 되는거야 알았어 1 1 2 3 4 자 이미 엇박인데 5초 6초 7 8 9 분홍이가 오히려 정박같은데 한 한 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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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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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박 눌러야돼 근데 이거 아니면 먹힌다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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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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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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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좋아 이거야 웃기 웃기 아 안돼 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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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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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리지마 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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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저리가서 놀아 야 노랑해 너 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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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좋았어 이거야 그래 잘한다 좋아 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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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좋아 저거 안돼 몬스 안돼 안돼 정박 정박 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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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나 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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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먹혀버렸어 어이구야 한 번만 더 하세요 아 시간이 아이구야 원숭이 시계 게임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몬스터가 엇박을 추냐 툭 정박 눌러 허잉 허잉 허잇 허잇 호잇 허잇 허잇 업기 웃기 웃기 히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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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기 정화, 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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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 정화, 웃기, 웃기, 좋아, 이거야, 그래, 안 돼, 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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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치, 좋아, 이거야, 웃기, 웃기, 안 돼, 보인다, 못 써보여, 아직 한 바퀴밖에 안 돌았어, 세 바퀴 돌아야 돼, 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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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좋아, 그래, 이거야, 정박, 눌러, 오, 오, 안 보여, 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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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박, 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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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박, 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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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박, 송박, 정박 가리지 마, 웃기, 아니야, 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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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저리가서 놀아, 웃기, insignia, 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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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그래, 아까워 낳았다, 정박, 정박, 정박 정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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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정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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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 정백 정백 안돼 안돼 정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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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거야 그대로 어 가나 끝났나 끝났나 웃기 아니야 끝났어 오 다행이다 입안에 거의 들어갈뻔 했죠 56정화 클리어 좋아 좋아 아 힘들었다 새로운 게임도 진짜 재밌네요 왜 이것들을 메인으로 안넣었을까 골인 오 용케도 골까지 왔군 남은 중간에 그냥 내팽개치고 달아날줄 알았다니 꽤나 훌륭한 녀석은 좋아 이 코스를 처음으로 클리어한 기념으로 좋은것을 주겠다만 리듬긋을 2개를 받았다 25개 됐다 이거 가지고도 게임사기가 택도 없더라구요 게임값이 마 10개씩 해 아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다음화에 음 저 빨간거 있죠 2번짜리 2번이랑 3번을 안해본거 같으니까 5번도 안해본거 같으니까 보컬총집합 한번 하구요 그 다음에 음 또 안해본게 뭐 있을까 그 빨간거 원통 그거 또 안해봤는데 이거였죠 동그라미 팬클럽이랑 보컬총집합 해보고 아 근데 이게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쵸 그리고 혹시 그 레드론 월드가 안열리면은 리믹스 삼매경도 해보고 해서 레드론 월드로 넘어가 봅시다 그렇게 하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맞춰놓자 그러면은 보시니라 수고 많으셨구요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